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슬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이번 8월 작년에 이어서 이번 연도에도 PTA 2018 썸머 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19일부터 16일까지 솔로 무대와 뮤직 공연이 있는데요. 어떤 걸 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 시작을 알리는 19일! 19일 날 제가 솔로로서 여러분들께 공연을 하게 됐는데요. 일명 니엘의 작업실 라이브라고요. 두 분이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저의 음악 색깔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캡프형과 저는 24일 날 처음으로 유닛으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오 진짜? 네 또 캡프형과 창조의 음악적 색깔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팀의 프로듀싱을 맡고 있는 사람들로서 또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스스로는 누구죠? 네 제가 다음은 스스로인데요. 와 깜빡! 철진이도 발라를 하고 25일 날 오늘 같은 반응면으로 발라드릴 노래를 많이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캡프형! 저희 둘이 이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진짜로? 네 바로 저희는 이제 앞에서 음악지를 다 보여드렸잖아요. 저희는 이제 맞네! 맞네! 그게 뭐요? 그게 맞네! 누가 만들고 있다? 이거는 써있었어? 아니에요! 제가 만든 거예요. 형이 만들었죠? 맞네가 뭔데? 맞네! 맞청과 막내! 맞청과 막내! 여러분들의 이제 케미 듀오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바로 게임 토크쇼를 할 예정입니다. 재밌는 게임도 하고 재밌는 토크쇼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게임도 한번 준비해 볼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26일 오후 2시에 캡프형과 제가 공연을 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뒤에 이어서 오후 6시에 또 창조군과 이제 구호라인의 5959 게임 토크쇼가 열릴 예정입니다. 막내 라인 에너지 넘치는 저희 막내 라인이 뭉쳐서 또 이제 팀 탑의 팬분들 우리 엔젤 여러분들을 또 이제 재미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캡프형과 함께하는 이제 만내들의 더 리얼 게임 토크쇼와 또 이제 구호라인의 5959 게임 토크쇼가 있으니깐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렇죠. 이번엔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PTA 2018 썸머 터치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PTA 2018 썸머 터치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게 7월 활동 예쁘게 받으러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캡프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캡프형의 예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예스!